이게 6위와 7위의 차이라는 걸까나? 아... 푸는하네요 하지만 제가 아스위로 조종하게 되면 반대가 되겠죠? 내가 6위로 올려줄게 1위는 무리야 1위는 무조건 미돌이하고 그건 무리고 의욕 넘치게 가자 뭡니까 이번에는? 아 바쿠거 이번엔 바쿠거 어디서 소리 지르냐 나는 소리 못 지른 줄 아나 어 그래요? 정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겨주죠 실력이 위라는 걸 보여드리지 최고복의 인간으로서 어울리는 싸움으로 하자 그만좀 해 그것좀 다른 대사좀 해 조심 조심해야되요 아까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아니 셀로판 셀로판 요녀석 똑같이 하는거 보소? 와 와 썸머 셀프키 아까처럼 똑같이 하는거 보소 진짜 와 놀랬네 자 기를 모으죠 빨리 흑 아 뭐야? 피했는데? 아앗 와 지금 맞으면 안돼요 예 바쿠거가 지금 기가 만땅이죠? 맞으면 안돼요 절대 절대 야기 모으기 힘들겠는데? 야 야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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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근데 이대로 끝나겠는데? 기가 아 기 모으는건 들렀어요 기는가죠? 아 예 플러스 울트라 기술을 쓰고 싶었는데 아 이거 볼때마다 배고파 저 지금 정말 배고픕니다 거지근성이 살아났어 야 이제 불만 표출해도 괜찮냐? 어? 우리가 이겼는데 아하 자 과연 바쿠거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두adle ul 그럴줄 알았다 예상했다 유 여러분도 다 예상했죠? 크으으 !! 빌런 오토바이 나를 앞으로 빌런 이라고 불러 음 저는 더이상 그게 아니에요 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히어로가 아니에요 자, 마지막 스테이지 왔네요. 빨랐다. 아, 참고로 있죠. 이거 USJ가 거짓 재해 사고가 아니었어요. 앞에 우소가 거짓이 아니라 유사였어요. 유사. 근데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게 유사가 우소가 한자로 적혀있지 않고 카타카나로 적혀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헷갈리지. 우소라고 되어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예. 유사. 재해. 사고. 룸. 이름하여? USJ. 안녕. 몇번째지? 이제 다섯번째죠. 반갑다. 친구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죄송합니다. 그 뭐냐. 효과음을 제가 내고 싶었어요. 여기서 아마 이다가 예. 싸우는 역할이 아니라 어, 선생님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이죠. 아, 선생님이 아니라 히어로? 예. 현역 히어로. 알고 있어. 으흐흐흐흐흐흐 아, 집에 모기가 정말 많아. 와, 장난아닌데? 이거 잠시 모기향을 좀 피워야겠어요 일단 이거 보고 역시 이이다한테 맡기네요 경보도 안되고 전화도 안되고 달려가는게 빠르죠 당연히 이다가 제일 빠르니까 와 오토바이 소리 났는데요 엔진 소리 나네 근데 엔진 소리 하면 그거 아닙니까 원펀맨의 킹 자 앞으로 조금만 더 왔네요 이렇게 됩니다 원작이랑 틀려요 실제로는 이렇게 싸우지 않죠 와 진짜 빌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야 너랑 친구야 우린 같은 편이라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자 갑시다 아마 시가라키가 바로 올거에요 그걸 대비해서 썸머설드킹 내가 이럴줄 알았다 내가 이럴줄 알았어 정말 자 이랄 근데 지금은 시가라키가 기가 없기 때문에 충분해 야 쟤 뭐하니 왜 또 거기다 쓰니 울티메이트 타임 속도가 빨라지죠 근데 배틀에서는 그다지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이것봐 이것봐 금방 끝나요 너무 빨리 끝나 이게 단점이죠 걸렸네요 나 뭐하냐 지금 아 그래 서포트는 지금 쓰지 말고요 자 일단 아 야 이걸 쓰면 안되는 건데 지금 뭐하는 거야 아 길을 세 개를 모으려고 했는데 아 물 건너갔네 일단 그냥 죽이죠 서머설드킥 까지다 지금 쓸게요 아 길을 세 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때리려고 했는데 자 지금 기가 한개에요 다음은 어 안죽었네 안 돼 아이야 아 기 써야지 뭐하는 거야 시가라키 기를 쓰라고 한건데 일부러 맞은거에요 사실 그러면 기가 세 개가 모을텐데 나도 마찬가지고 시가라키도 마찬가지고 이번 스테이지가 아마 나 아니면 시가라키들 중에 한명이 예 울트라 기술을 쓸거에요 하지만 그건 내가 될거야 자자자자자 도저저저저심 호호호호호호 아니 피했어 이거를 어떻게 피했지 야하 울티메이트 타임 쓰자마자 바로 썼어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두려워 두려워 아 또 기를 한개도 모아야되는데 그만해 그만해 좀 됐어 됐어 자 기가 모일거에요 지금 아마 모일걸 하나 둘 딱딱딱 올라가구요 모였네 모였네 하나 둘 셋 으아아아 좋았어 아 문제는 지금 죽지 않는다는거야 예 시가라키가 지금 안죽어 그러면 에이 몰라 그냥 1대 맞지 뭐 예 울트라 기수가 1대 맞지 뭐 그렇지 내려가서 썸머솔탄 으아 으아아아아아 됐다 끝내죠 아 뭐야 으악 결국 어하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나 안맞으려고 했는데 그렇게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열맞았네 와 진짜 넌 죽었어 이제 아 네무 안됩니다 네무는 안되요 아 제발 헤비가드 브레이크 여구나 맞고 뒤져라 호이자 호이자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했던거에요 예 지금까지 계획이었어 비참하게 죽이려구요 빌런에겐 지지 않아 라고 한건가 아무튼 다음엔 최고평가를 받기 위해 전진하겠다 승진하겠다 맞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그분이 오십니다 내가 왔다 다섯번째다 정말 지겹구나 자 여기는 많이 봤던 곳이니까요 빨리 넘길게요 이렇게 음성이 나오는 곳은 끝까지 듣고 그래도 성우가 열심히 했으니까 들어줘야죠 자 명대사 명대사 루오스 울트라 잘 돋는 뇌물을 지겹도가 지가라키 토무라 지가라키 토무라 지가라키 토무라 여기 진정제 드세요 흐흑 흐흑 오 이거 빠른데 금방 왔네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자 엔딩 바로 가자 더욱더 머나먼 곳으로 아니 저 너머로 많이 마시면 좋지 않나 가솔린이니까요 100% 오렌지 주스가 가솔린이라고 했으니까 야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니가 할 소리가 아닌데 이런 소리 바쿠고도 자주 하죠 이이다 표정 봐 근데 올마이트가 미국인이죠 머리 색깔도 그렇고 옷이 미국 국기야 아메리카 게다가 이 히어로라는 빌런이라는 말 자체가 미국에서 나온거죠 나온거죠 강한 히어로가 될거다 세노 근데 지금까지 제가 모든 캐릭을 해보면서 느낀건데 이다가 이 게임에서 거의 최상급인거 같아요 많이 좋아 속도가 빠른것도 있고 형과 가까워지기 위해 이동 속도를 말하는게 아니라 공격속도요 빨라서 기습을 하는게 좋아 아